. . 내가 볼 때는 것도 별로 없구만. 아니에요? 맨날 곰이 쿵쿵하면 뭐해? 누구 원망하고 가슴이 학이 차고. 이게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그러니깐 학이 차고. 네 그렇게 계속. 그러고 또 본인이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 아니잖아요. 입에다 딱 갖다 여주야 하잖아. 아니요. 맞아요. 그런 게 뭐 엄마의 원망보다도 엄마의 많이 의지를 했지. 네. 이때까지 사러 오면서. 네 많이 의지했습니다. 오르지 엄마. 뭐든지 엄마가 의논하고. 그런 게 엄마도 저녁 못 가고 있잖아요. 자식이 이렇게 애착군데. 엄마가 이렇게 우시잖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누면 뭘 해. 본인이 뭐 할래 해도 자신도 없고. 아니에요? 그렇죠. 용기도 퍼떡 안 나고. 이게 그래요 솔직히 요즘. 요즘이 아니라 한 십 몇 년 동안.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스물 여덟. 지금 30대. 30대가 들어서고 나서 완전 내리막이요. 네. 사람도 내리막. 금전도 내리막. 또 사람은 또 좋아해. 그렇죠. 좋아하는 하지만 내가 배신을 당했어. 네 많이 당했어. 네. 인간에 배신 당했어. 안 믿고 싶어? 그렇죠. 어. 그래서 사기도 많이 당하고 해서. 파산 신청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본인이 조금 단순무식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좋으면 좋고. 좋으면 마냥 좋아. 네. 그 사람을 믿어버려요 완전히. 그러면 심장이 아무리 벌렁벌렁 거리는 건 어디 갔을까? 그렇게. 뭐가 안 되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지 않아요? 네. 얼굴도 빨개지고 그래요. 그리고 몸도 좀 붓고. 그렇죠? 네. 그리고 화가 자꾸 차지 않아? 네. 화가 차고 요즘에는 그래서. 수술도 좀 많이 했어요. 미니어 사이에. 응. 갑상선 수술도 하고. 지금 허리 디스크 계속. 8번 정도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도. 지금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계속 병원 다니고 있는데. 이게 진통제를 안 먹으면 못 걸어 다닐 정도로 심하게 아프거든요. 원인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은 일은 줄이 내렸다면? 저는 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척도 빠르잖아. 아니요? 맞아요. 본인이 밤무당이잖아. 무당짓 하고 있잖아. 본인이. 아니요? 맞습니다. 어? 맞아요. 본인이 밤무당짓 하고 있으면서도 뭘고 그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내가 이렇게 볼까 저리 해볼까? 우리 집만 온 건 아니잖아. 아니요 여기 한 번 처음이에요. 여기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만 온 게 아니잖아 다른 데도 갔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가면 분명히 당신 보고 무당이라 소리 했을 건데. 한 번 들었습니다. 한 번? 예. 본인은 열여덟 살부터 뭐가 되는 게 없어. 네. 그럴 때부터 안 됐어요. 되는 것도 없고 잠자리도 안 편고. 네. 꿈에 헤매고. 그쵸. 계속 수면제까지 먹고 자고. 그러니까 당신은 열여덟 살부터 왔네. 지금 30년 가까이 이런 증상으로 오잖아. 네. 어? 내가 이게 긴가 민가. 저는 알고는 있는데. 어. 솔직히 저도 이제 옛날에 어머니가 한 번 따라가 쓴 적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구타는 데를 따라가가지고. 그럴 때 그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응. 그러고 나서는 요즘에 뭐 이제 누구랑 말을 하면은 딱 촉이 와요 그냥. 그렇지. 그리고 자꾸 울어 본인이. 예. 맞아요. 자꾸 지금 울잖아. 계속 울고 있어요. 철없고. 네.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거래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그렇지. 본인이 자꾸 울고 내 몸 온 데려 아프고. 네. 몸도 안 움직거리 지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돈만 있었으면. 응. 이 길을 빨리 가고 싶었어요. 응. 왜냐하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응. 내가 신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자리가 잡히면 그게 되는 건 알고는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응. 진짜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여자친구를 만나면 또 금방 헤어져야 되고. 안 될걸. 언니는. 할머니가 있어서 안 될걸. 네. 그리고 선녀가 있어서 안 되잖아. 맞아요. 천상선녀. 그래. 선녀가 울잖아. 예. 계속 울어요. 그래. 한 분씩 그래서. 여기서 목이 메이게 이렇게 울고 있구만. 한 분씩 그래서. 여자 목소리가 나요. 천상선녀 분 계시는 건 아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촉이 빨라요. 딱 누구 만난다 그러면은 벌써 버스 타고 하면서 촉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아 이거 이 사람은 어떻고 어떻고 스타일을 그리고 몇 마디만 들어보면. 다 나오잖아. 다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할머니에서 꽃갈 쓰고 들어오잖아. 대감도 들어와 있잖아. 네. 왜 본인이 알면서도 이걸 묻어나. 죄송합니다. 저도 뭐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신의 세계는 완전 밑바닥으로 깔아 문 떼놔야 일을 쓰는 게 부당인데 삼 년 전부터 당신은 지금 발동이 왔잖아. 뭐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칼슘으로는 이렇게 울고 앉았고 신어. 본인은 하루 열두 배씩 생각은 다 하고 앉았고 집은 하루 오십 대 짓고 저녁으로. 목은 아프고. 네. 아니야. 맞아요. 당신 지금 내 척 내가 지금 목이 잠겼잖아. 하루도 이리 아프고. 그러고 만사가 너그러지면 일 나기 싫고. 죽어볼까 살아볼까 해보지와 죽어보지. 죽어지는가. 안 죽어지더라고요 그게. 니가 제자 사줄 길인데 어쩌고. 야 자꾸 죽을라 그러면 선장님이 막아버리시잖아. 그래. 할머니하고. 삼 년 전부터 니 다 내려왔잖아. 네. 그러고 꼴에 남자라고 불안을 자꾸 서고. 맞습니다. 맞지. 선장아 들어선 게 더하잖아. 네 더 심해졌어요. 그래. 원래부터 많이 심해졌어요. 그래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저는 받고 싶은데. 이게 또. 모친의 한도 마찬가지야. 제가 그래서 돼가지고 어머니 한을 좀 풀어드리고. 그래. 평생에 자식 보고 살았구만.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고 싶고. 저도 이 길로 들어가고 싶어요. 진짜. 왜냐하면 뭐. 웬만한 촉은 있으니까. 형만 있어. 반모장치 다 하고 앉았구만. 그래서 뭐. 사람도 이래 보면 내가 이래 보고 아니다 싶으면 갓짱 깨보잖아. 맞습니다. 잘라지도 안 해놔 놓고 뭘 그려. 니 잘났어. 아니요 잘난 건 없죠. 이 신이 벗어로 내려와갖고 이에 열도 배신을 하고 자빠졌는데 이게 되겠냐고. 저도 선생님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니 신의 길로 가야지. 물어보고. 니 방진이 니는. 저 쉽게 이야기하면 박순데. 니는 그러고 여신이 많이 실리잖아. 네. 여신이 많이 실리잖아. 그러면서 밤만 되면 괴로워. 네. 그래. 많이 괴로워요. 그래. 어지록도 약하잖아 니. 네. 어지록 약한데 이 길 가겠어. 이 길 가면 자신은 있습니다. 자신 있나. 네. 아. 그리고 방울도 한 번씩 들고 들어올 겐데. 맞아요. 방울도 한 번씩. 그래. 그냥 그냥 바깥에서 뭐 이렇게 뭐 방울 판다 그러면 그게 좋아서. 사고 싶지. 사고 싶고 그래. 쿠팡 가면 무조건 뛰고 싶고 놀고 싶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절에 가면은 막. 짜증날걸? 짜증나고. 응. 근데 한 번씩 이렇게. 갔다 오면 마음은 편하고. 편하고. 근데 이제 여기 들어올 때도 딱. 척이 와요. 아 이분은 뭐 어떻고 어떻고 성향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무섭다. 응. 아까 들어올 때. 응. 좀 대단하시다. 응. 그렇게 알고 들어온 거거든요. 아 본인이. 느낌을 받으실 때. 응. 여기는 엄마지. 네. 그렇죠. 엄마죠. 다른 데 보살이 가게 그 세는 데 보다는 엄하지 우리가. 다른 데는 아예 제가 그냥. 제가 초구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 답답한 속은 어떻게 할 거야. 저도. 원래는 이 줄은 엄마 줄은 맞지만 원래는 아버지 줄이야. 아버지. 지금 살아계시는데. 원래. 원래 이게 아버지 줄이야. 아버지가 원래는 선임을 하든지 박수를 하든지. 줄아야 돼. 그놈의 성질머리 때문에 몬하지. 네 맞아요. 성질이 이렇게. 그래. 성질머리가 지가 잘났고 살아생전에 지금 계시면. 지금 또 그래. 어. 너 말도 안 들어. 아들 말도 안 듣고. 어. 형수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어. 지금 형 또 형수랑 이제 헤어지기 위기거든요. 안 되지. 니가 받아야지 받아 갖고 안 차 갖고 걷어야 될 거 아이가. 그렇죠. 이제 늦었다 하지 말고. 저도 늦었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하지 말고 삼 년 전에 받았으면 더 좋아할 뻔했다. 그렇죠. 니 이렇게 안 울고. 눈물 나 죽겠어 앉아 있으면. 네. 저도 많이 울었어요. 응. 불쌍 탔고. 응. 니가 불쌍 탄다. 하는 일 없고. 놈이 볼 때는 내가 무능력하게 보이고. 네 맞아요. 놈이 볼 때는 내가 뭘 해가 세상에 저래 사는 소리 듣고. 내가 미친 짓도 해봤고 내가 혼자서 오만 짓 해봤어. 다 해봤죠. 어. 이제 이 나이에 대해서 이 나이 들어서도 굴복이 안 되니. 네. 어쩔 거고 니가 굴복해야지. 네. 돈이 하늘에 입 벌리면 들어오나. 아니죠. 안 들어오지. 네. 너 그 집에 지금 식구들도 그렇게 잘 사는 집 아니야. 네 다 못 살고. 한 달에 달달이 어떻게 한 달 안에 먹고 사는 거 밖에 없어. 네.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집이다. 그럼 니 손에 돈 들어오면. 니 손에 돈이 많으니더라도 니는 쓱구쓱이 나가네. 네 그렇죠. 어디로 나가든 나가. 그럼 누구만 몸이 천근이요. 어? 앉아있어도 밥을 먹어도 내가 밥을 먹는 건지 귀신 밥을 먹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래 나온다. 저는 귀신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산밥을 먹는 게 귀신 밥을 먹는지.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 배가 안 찰걸. 네. 두, 세 시간 있으면 또 배가 고파요. 계속. 귀신 밥을 먹을걸. 그러고 신명밥을 먹을 거야. 네 맞아요. 어디는 가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길이 없어서 못 간다. 그래서 찾아온 거야. 길을 좀 알려달려고. 너는 무단 길이야. 너는 신 다 내려와 있잖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 동자도 내려와 있고. 네. 너는 알고 있잖아. 신장도 내려와 있고 장군도 내려와 있어. 아니야? 맞습니다. 어? 온몸에 장군이 싫으면 발바닥부터 열이 확 올라올 것이고. 네. 어? 그래서 땀이 많아요. 그래서 화가 날 것이고. 뭐를 하나 탁 잡아가 두드려 부수고 싶은 이런 욕망이 들어오지. 화가 올라와 시키고. 네. 또 할매가 실리면 또 차분해지고. 네. 그리고 선녀가 실리면 자꾸 울고. 네 맞아요. 응. 뭐 드라마를 봐도 선녀님이 들어오니까 자꾸 눈물만 나고. 그렇지. 대감이 들었으면 담배를 피울 것이고. 네네. 그자이? 네. 흥이 날 것이고.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올 것이다. 대감님이 들어오면 진짜 그래요. 그래. 금리 한 대 피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렇지 그래. 지금 내가 볼 때 지금 그렇거든. 동자가 들어오면. 선녀 누나가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그렇죠. 어 동자가 들어오면 이렇게 이렇게 아직도 해야 되는데 뭔가 모르니까 불안해. 네. 그래. 너는 과일 길이 신의 길인데 어짤래?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해라. 진짜. 근데 네가 해보고 싶다 해도 돈 있어 갖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렇죠. 정말로 비슬 비슬해서 하는 사람이야. 전부 다. 그래 열심히 해서 갚아지는 거고 요즘에는 무당 세게 잘못 들어가면 망해. 맞습니다. 아무리 천태같이 열심히 해도 될 똥 말똥이야. 그러고 너는 너무 말도 안 듣잖아. 네 눈에 딱 거기 바로 빛이야 너는. 아 저 사람한테 굴복하지 너는 절대 굴복 안 해. 왜. 왜. 네 자체 시내에서는 갓지 않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군님이 그래요. 그래 장군님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은 갓지 않으니까 그냥 네가 위다 이러고 저벌을 해요. 갓지 않다 이런 생각하고 사람들도 지나가도 저거는 뭐 저래 이렇게 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너는 눈문도 터졌어. 네. 길문도 터졌고. 여기서도 지금 말문이 터졌어. 반문만 터졌어. 반문. 조상 말문만 터지고 할매 말문 터져가 있다. 알았지. 네. 너는 출생의 줄도. 너는 칠생의 줄도 강해. 그리고 산불제석 줄도 강하고. 알겠나. 네. 너는 고기 먹고 나면 좋아는 하지만 설사 할 거야. 네. 설사 바로 합니다. 그래. 너는 기름기가 계속 들어가면 설사 바로 한다. 네. 라면이나 뭐 그런 거 먹으면 바로 설사. 그게 왠 줄 알아 차라리 밥하고 물에 말아서 김치하고 먹어도 든든해. 너는 산불제석이 내리고 칠생이 강해서 그래. 지금 내려와 있잖아 산불제석 할미 내려와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무당이야. 너는 이거 들고 춤추고 놀고 싶어. 그러면 내가 모든 게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는 네 자신부터 내려야 돼. 신을 받아와서 신이 들어왔다고 해서 하늘이 없어. 알겠어. 알겠나. 그렇죠. 네 아래 사람 없고 네 아래 사람 없다. 지금은 요즘에는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야 된다. 너는 신의 길로 가려면 네 마음 자체도 내려야 돼. 선장님이 안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조금씩 내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너를 이제 밑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딴 사람들도 위로 봐야 되고. 그렇지. 선장님 있는 건 언제 알았노? 한 4년 전에 알았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딱 바뀌길래 그 반송회 살 때 그 신어머니가 계시길래 한번 놀러 갔는데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신이 다 들어왔는데 왜 안 봤냐고 그래서. 신어머니는 뭐야? 아니 그 딴 사람 신어머니를 놀러 갔었는데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알았습니다. 거기서 알았는데. 너는 보니까 다 들어와 있는데 왜 안 봤냐고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니까. 한 500만 갖고 오라는데. 500이 크면 크고. 작으면 요즘에 안 그래도. 계속 제가 대출을 알아보고는 있는데 안 되거든요. 왜냐 그러면 파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5년 동안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빨리 받아서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전부 다 올리고 싶은데. 동구할 길이 막막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는 싶은데. 진짜 하면은. 진짜 열심히. 열심히 해야 돼요. 신은. 신은 들어왔지만. 본인이 고통이 없으면. 절대 신의 길로 갈 수가 없어. 그건 알고 있어요. 지금은 금전에다가 지금은 다 손해를 보지만 아직까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돈이 안 될 거야. 근데 지금 올해부터는 뭔가 모르게 작년보다는 뭔가 모르게 조금 좋아진 거 같거든. 본인 마음도. 네네 좀 편해졌어요. 좋아진 거 같고 뭔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 아니야? 맞아요. 그지 신도 3년 전에는 완전히 착오들었지만은. 아직까지 공부를 한다고 내한테 왔다가 왕래를 할 뿐이잖아. 근데 지금은 내가 볼 때 3월달 지나고 4월달 지나고 5월달 지나고 7, 8월. 지금 이달부터는 많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 네 세전에 조금 그냥 편해졌어요. 좀 내려지고 그리고 남들도 내가 볼 줄 알고. 네 화도 안 내고 화를 안 내니까 오히려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알고 있고. 누가 말을 하면은 그 촉이 발동돼서 아 저 여자는 반은 거짓이고 반은 진심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벌써 나와 있는데 저한테 막 얘기를 하면은 그냥 마음 내놓고 아 예 예 그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가다 보면은. 또 장군님이 아 그 여자는 아니다 이러고 딱 그래 얘기를 해 주세요. 내가 인간의 공부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고. 공부인데.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 신의 길로 가야 된다. 늦어도 내년까지는 가야 돼. 아마 내가 볼 때 오래 넘어가겠나 싶어다. 돈이 지금은 사람이 돈을 푹 줘갖고 신을 받는 거 하고는 아니야. 그렇죠. 내가 고생고생 고민을 해서 나중에는 무릎 꿇는 게 제자들이야. 어른 제자가 되면 내가 지금부터 그 전에 내가 제자가 돼서 공부하는 거 하고. 인간의 세계에서 지금 공부는 마음 내리고 내가 모든 거 들었으면 사람 볼 줄 알겠지 그치. 그렇지. 네. 근데 본인이 조금 움직거리라. 알겠습니다. 잠만 자지 말고. 네. 몸이 무겁다고 움직거리지 말고. 자꾼 누르는 거 같아요. 그게 보니까 뭐. 눌리지 밖에 없지. 왜 누파야 돈 누가 해 주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돈 나오는 데는 형제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지금 형도 아버지 때문에 좀 힘드니까. 네. 내 말대로 해 주진 않을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근데 본인이 정말로 진실하고. 네. 형님이 내가 볼 때는 형제만 알고는 돈 나올 데 없다. 친구도 마찬가지. 응. 그니까.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지 말고. 응. 본인이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지 말고. 내가 물 한 걸 떠놓더라도 그거 앉아 정성을 좀 데리갖고 빌어보라고. 알겠어. 알았지. 지금은 내가 볼 때 돈이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사람 마음 의심하는 것도 지금 많이 내리셨고. 그쵸. 올해는 많이 내려졌어요. 응. 지금 내가 올해부터 많이 내리다 하잖아. 한 달 한 달이 틀리지거든. 마음먹은 대로. 네네. 그러고 할머니가 지금 장군이든 선녀든. 아마 내가 볼 때는 어떻게든 힘이 들게 돈이 연결이 되든. 연결이 되면. 크게 하지 말고. 자그만하게. 내장 조그만하게 하고 싶어. 그냥 채색만 모셔 놓고. 그래 가지고 손님을 받아도 되니까. 욕심을 내리란다. 알았지. 올해부터 욕심은 다 내려갔어. 손님은 본인은 욕심이 너무 가 있어. 맞아요. 알았나 본인은 신의 길로 가도 그 욕심은 변하지 않아. 근데. 나한테 신이 왔을 때 왜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고민을 해 봐봐. 저는 그거를 고민을 한 번 했었는데. 어머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 국민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나서 꿈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같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냥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나한테 이런 걸 내려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천적이 있고 선천적이 있어. 신의 세계는. 근데 본인은 후천적이거든. 선천적이 아니야. 후천적은 신들은 살아가면서 들어오는 신이야. 그러면 내가 조상이 내가 살아생전에 이 치생의 줄이 강한 사람은 죽어서도 치생이 들어와. 그 자손한테 내려주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래서 후천적이라는 거야. 근데 본인은 마음만 잘 욕심내리고 마음만 잘하면 어찌 보면은 자그만하게 체리 놔도 전님은 볼 수 있겠다. 안 그래도 제가 지금 기초수급자라서 지원을 받으면 자그만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 크기는 못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촛대 세 개. 네 네. 물 딸기 세 개예. 저 점속으로 저기 쌀딸기 하나 촛대 세 개만. 명을 하나 걸고 그래 해도. 된다. 알겠나 그럼 몸도 좀 덜 치고. 지금은 내가 볼 때는 몸으로 강림으로 많이 했다. 그래서 밤에 잠자는 것도 그렇지만 낮에 아마 잠을 좀 많이 잘 거야. 요즘에 계속 피곤해가지고 낮에 자요. 낮에 많이 자지 마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한테 왜 신이 왔을 때는 왜 왔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어머니가 내려주셨다고는 하지 말고 내가 살아생긴 이미 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내가 마흔 중생들에 어. 길을 열어주라고 신이 내려왔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그렇지. 그냥 저는 목소리가 바뀌었을 때 천사 선생님이 알려주더라고요. 너는 귀를 닦으라고 저걸 했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오면 너는 잘 이쁘게 다독거려 가지고 잘해 줄 거라고. 그러니까 하를 많이 쌓기라고. 작년에는 진짜 누가 뭐라 하면 진짜 승질내고 막. 작년에 미쳤는데 뭐. 네. 근데 올해는 올해 바뀌고 3월달에 바뀌어서 5월달이 넘어가서 네가 지금 많이 좋아진 거야. 네. 갑자기 최근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8월달 들고 6 인자 음력으로 8월달 들고 9월이 들고 10월이 들어 보면. 마음이 조금 더 바뀔 거야. 네. 그러고. 요새는 돈이 돈이 아니다. 맞습니다. 신의 세계는. 내가 볼 때 몸조에 신명은 다 실리지만은 어쨌든 갈래를 지야. 들어오는 신이야. 그렇죠. 응 그러니까 다른 건 하지 말고. 네. 내가 가슴이 답답하고 이러면 물 한 그릇 떠 놓고. 기도를 잘 들이봐.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네. 그래 놓으면. 어쨌든 갈래 질 돈은 해다 해 줄 거야. 갈래를 지가 지야 욕심내지 말고. 갈래를 지야. 어디서든 간에 손님이 올 거 아이가. 그렇죠. 나는 봤을 때 그래 보이거든. 그러고 깨끗하다. 신은 깨끗하다. 신이 깨끗한 거는 뭐냐면 산불제색이다. 지성이 할매고잉.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거 비린 거 먹으면 비린내 나 올라오고 냄새면 엮어 올 거야. 맞아요. 안 그래도. 감각이 요즘에 더 예민해져가지고. 조금만 맡으면 바로 흑구역질 나고 그래요. 한 날 자고 있는데 할머니가 고기 같은 거는 먹지 마라. 그래. 하는데 이제 막 이제 체력이 좀 딸리니까 먹었는데 바로 그냥. 설사할 거야. 거기 뭐냐면 내가 산불제색이 강해져 그래. 요즘엔 또 할아버지가 또 이게 솔직히 화장실 가면 비워야 되는데 또 못 비우게 막아가지고 또. 그러니까 저도 지금이 위기라고는 알고 있어요. 빨리 이거를 해서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거는. 5월 달부터 확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너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발로 뛰라. 몸 좀 움직거리고. 그래가지고. 좀 일을 좀 하고 저도. 좀 할머니 도와달라 하고. 어쨌든 모실 때까지. 돈을 좀 마련해달라 그래. 그래서. 본인은 내가 봤을 때는 갈레만 짓으면 될 거 같다. 네. 갈레만 짓고. 어두운 데 있지 말고. 항상 집은 밝게. 낮에 많이 자지마. 자꾸 밤에 되면은. 그냥 불 끄고 있어요. 그게 좀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안정은 되겠지. 근데. 근데 자꾸 불안해요. 불안하지. 그러니까 이제 물 한 걸 떠 놓고. 네. 기도를 좀 해봐 봐. 알겠습니다. 다른 건 하지 말고. 네. 어쨌든 할머니 오셨거든. 살려달라 하고. 도와달라 그래. 알았지. 내가 볼 때 그래 하고 나면. 네. 뭔가 모르게 해결 공판이 조금 지지 않겠나 싶다. 천산 선생님한테는. 제가 몇 번을 빌었어요. 물 이렇게 떠가지고. 그릇에다가 물 떠가지고. 밤에.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이제 하가 좀 많이. 깔아 앉았는데. 그러니까 염주 같은 걸 보면은. 사고 싶은 거예요 막. 그렇지. 그래서 사가지고 차 봐서. 마음에 안 들면 또. 버리고. 그렇지. 마음에 드는 거만 무조건 차고 있고. 지금은 때가 안 이래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물을 떠 놨을 때는. 선녀가 먼저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어른 없는 자손은 없다. 맞지. 자. 할머니를 찾고 할아버지 찾고 신장 장군 찾아서 도와달라고 빌어. 알겠습니다. 본인이 빌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내가 볼 때 해결될 거야. 근데요. 도와주셔야 돼가지고. 근데 도와줄 거야. 네. 그러니까 빌어보라고 본인이 노력 없이는. 그렇죠. 주의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 맞아요. 알겠나. 네. 신은 남을 위해서 사는 거지 나를 위해서 살아라는 신이 내려온 법은 없다. 그렇죠. 알았나. 내가 업장이 두꺼워서 신을 내린 거야. 닦고 가라고. 자라 생전에 우리가 이시 과정에 못다한 거. 신의 줄로. 맥히고 얽히고 슬킨 거. 자손이 풀어야 된다는 거야. 본인이 풀어. 본인이 이 길로 가려고 하며. 마음먹었으면. 만중생의 큰 뜻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할매여 제자락에 제자락이 옳은 질 옳은 제자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고 선생 잡아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할매 돈으로 금전으로 도와달라고 그래. 알았어요. 네 알겠어요. 아까보다 속은 시원할 거야. 네 시원하네요. 그자이 본인 성격도 좀 내려앉히고. 알겠어. 욕심도 내르고 그런 게 이게 자꾸 여기가 차잖아. 이게 내라. 원인이 내릴 수 있으면 내라. 원인이 내릴 수 있으면 내라.